안녕하세요. 편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저희 컨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 컨텐츠 월간 견적입니다. 이 월간 견적 같은 경우 대부분 월초에 올려주시고 있죠. 다른 유튜브분들은 근데 저는 중순에 올립니다. 아 성조님 왜요? 월초에 올리는 거랑 중순에 올리는 거랑 차이점이 좀 있어요. 2주쯤 지나면 월간 견적 추천 제품들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분들 거 월초에 보시고 한 중순쯤에 제거 보고 여러분 구매하시라고 중순에 올려줍니다. 매우 드물게 땡겨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늘 이유가 있을 때 근데 성조님 이번에는 중순도 아니고 좀 더 늦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까봐 미리 변명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6700XT를 꼭 견적에 포함시키고 싶어서 제가 조금 더 딜레이 시켰습니다. 6700XT 같은 경우에는 3060Ti보다 조금 나은 성능 거기에 3060Ti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됩니다. 이미 아시는 분 다 알겠지만 레퍼런스는 67만원에 출시가 됐었고요. 이제는 국내 물량이 없어서 레퍼는 못 사실 거예요. 비레퍼 같은 경우에는 80만원 중반에서 100만원 정도 사이에 출시가 될 거예요. 뭐 라인업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 제품들 솔직히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게이밍 성능이 지금 110만원 가까이 하는 아니면 110만원이 넘는 3060Ti보다는 좀 낫거든요.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꼭 포함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월간견적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월간견적 시작할게요. 안 좋은 소식부터 대체적으로 전월 대비 10에서 15%가량 그래픽카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입사에서도 공급하는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뭐 유통사만 뭐라 하기도 좀 어렵고 거품도 좀 낀 것 같아요. 좀 더 거품이 커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한 10에서 15% 이제 견적 짜고 난 뒤에 보면은 음... 전월 대비 대충 10만원씩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아 그럼 좋은 소식도 하나 필요하겠죠. B560보다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기브가바이트와 아수스의 제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꼭 엣즈락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죠. 제가 직접 몇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그거를 추천 견적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P31하고 980프로도 드디어 추천 견적에 넣기 시작했는데요. 왜 일찍 적용 안하고 기다렸냐면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봐 좀 팔릴 때까지 눈치를 봤어요. P31 같은 경우는 일부 메인보드에 아직까지 호환성 이슈가 있고요. 980프로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혹은 취향에 따라서 저거 PN981 아니면 975 에버와 혼용해서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케이스 추천하는 거 변경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가격에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는 제품 몇 종류 들고 와서 바꿨습니다. 딱 그 정도만 변경사항이고 이제 5월간 면적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렴한 제품부터 시작할게요. 40만원대 인텔 AMD 사무용 영상 감상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인텔 같은 경우에는 10,100 쓰시면 됩니다. 10,100 F는 안 돼요. F는 내장 그래픽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10,100으로 가시고요. 쿨러는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본 쿨러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인텔은 메인보드는 프라임 H410 M-K를 넣어놨는데요. M-D도 있고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프라임 제품이. 근데 저거 종류에 따라서 출력포트가 다르니까 본인이 쓰시는 모니터가 D-Sub인지, DVI인지, HDMI인지, DP인지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보드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라임 H410 C에서 여러 개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거기에다 메모리는 4기가 2개를 넣었는데 왜 8기가 싱글로 안하고 4기가 2개 넣으셨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장 그래픽 성능이 램 2개 꽂았을 때랑 1개 꽂았을 때랑 10몇% 차이나요. 꽤 큰 폭으로 차이나고 거기에다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도 램은 짝수로 꽂아줘야 그래야 이제 듀얼 채널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한 3%에서 4% 정도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값에. 그래서 4기가 2개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나중에 램 업그레일지 모르겠는데요. 싶으면 그냥 돈을 더 투자하세요. 그래서 8기가 2개를 미리 박으세요. 그래픽 카드는 내장 그래픽이고요. SSD는 웬디 블루를 선택했는데요. 웬디 블루 말고 뭐 저거 지금 사타 방식을 선택했거든요. 마이크론 MX500 쓰셔도 됩니다. 이거 말고 그냥 SN550 같은 거 어때요? 그런 거 쓰셔도 괜찮은데요. 사타 방식이 어떤 CPU로 쓰든 특별한 호환성을 타지 않을 뿐더러 메인보드 호환성에도 훨씬 좋기 때문에 사타를 골라놨습니다. 좀 더 싸기도 하고요. 근데 BX500이라든지 아니면 웬디 그린 같은 거 추천 안해요. 걔네는 D램 리스도 D램 리스지만 기본적 컨트롤러 성능이 좀 떨어지고 랜드를 싸구려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W 그리고 하이퍼 K FSP500W 두 가지 선택해놨는데요. 성전의 의미가 내장 그래피라서 파워 500까지 필요 없잖아요. 하실 수가 있는데 300W나 400W 파워에서는 품질이 괜찮은 애들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최소 요구치요. 저놈들은 불량률이 1%도 채 되지 않는 나름 검증된 파워로서 요 정도급 써주셔야 여러분이 컴퓨터 한번 사고 별 이상 없이 꾸준히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를 넣어놨는데요. 그냥 싼 맛에 CD롬 있어서 넣어놓은 거고 여러분 취향이 안 맞는다면 요거는 얼마든지 변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인텔은 그렇고요. AMD 한번 보죠. AMD는 장점이 뭔데요. 일단 CPU 가격부터 2만원 더 비싼데요. AMD가 CPU 성능 멀티 성능도 조금 더 좋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조금 더 좋습니다. 요 내장 그래픽 성능은 조금이 아니라 좀 큰 폭으로 차이나요. 30% 가까이 차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요것도 루나르는 내장 그래픽 좀 더 높은 성능을 쓰려면 렘 오버를 해주는 게 좋을 거고요. 보드를 일단 AMD 전용 보드로 써야 돼요. 위에 거는 인텔 제품이니까 여기에 못 꽂거든요. 소켓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A520 보드로 써야 돼요. 돈의 여유가 좀 있다면 아수스 A520 터프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돈의 여유가 없다면 그냥 기가바이트 A520M S2H 쓰시면 됩니다. 왜 꼭 S2H인가요? 저거는 포트가 세 가지가 다 있어요. D-Sub, DVI, HDMI 세 개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모니터 쓰시든 호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요 보드 정도만 쓰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램 오버도 되고 어차피 4350G는 CPU, PBO가 안 터지기 때문에 요걸로도 전력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내장 그래픽 성능을 위해서는 뭐다? 짝수로 넣어야 된다. 8기가 2개 넣든, 4기가 2개 넣든 본인 용도에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거기에다가 SSD는 제가 뭐 마찬가지로 웬디, 블루 아니면 마이크론 MX500 추천을 하는데요. 주머니 사정이 좀 여유가 있다면 뭐 PM981A 같은 거 쓰셔도 괜찮고 SN550 500기가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 이유로 500W 파워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저는 분명히 마닉 클래식2라 그러는데 마닉 제품이라고 뭐 캐슬 이런 거 넣지 마세요. 걔네들이 오히려 저거보다 불량률이 높아요. 어, 그리고 LPSP, 하이퍼 K 뭐 하이드로 쓰셔도 되긴 한데 그건 좀 비싸니까 저 정도 넣어주시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MATX-G1 케이스면 본인 취향에 맞는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루키 케이스는 그냥 싸고 CD-ROM이 있다 정도가 장점이라서 넣어뒀습니다. 이렇게 인텔 AMD 40만 대 견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요거의 성능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일단 둘 다 4코, 8스레드입니다. 그래서 나름 멀티 성능이 괜찮아서 엑셀 조금 고용형 파일도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수식이 좀 있더라도 거기에다가 간단한 영화 FHD로 감상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요. 요새 넷플릭스 많이 쓰시잖아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 본다든지 그런 건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포토샵 같은 것도 뭐 돌아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활하게 한다고 하긴 좀 어렵고요. 피파도 약간 렉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 같은 거 옵션 타입 조금 하시고 그림자 옵션 끄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카트라이더 요런 거 던파 요런 좀 저사양 아주 예전 고정게임 요런 거 하시는 데는 뭐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혹시나 하는 그 말인데 나중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하려고 요 견적을 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차라리 그 80만원대 견적 쪽으로 돈을 좀 더 모아서 한꺼번에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이밍 용도로 나중에 쓰려고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할까요? 하실 거면요. 자 그럼 40만원대 견적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은 80에서 100만원대 인텔 견적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성조님 왜 AMD 견적은 80만원대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1400F가 뭐 3300이라든지 3300X 3600X보다는 좀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인텔은 인텔로 골라드렸습니다. 80에서 10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왜 60만원대 70만원대 없어요? 지금 그래픽카드 나오는 사장으로는 그건 고를 수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1030 이런 거 고르면은 뭐 중고로 750T 이런 거 사면은 그냥 루나르 내장 그래픽하고 성장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다 건너뛴 거예요. 자 인텔 10세대 1400F입니다. 1400F 당연히 내장 그래픽이 없겠죠. 이거 내장 그래픽 쓰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장 그래픽 꼭 필요하시면 그냥 1400 쓰시고요. 6호 12스레드 제품인데 가성비의 인텔이에요. 16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처품이 없어요. 물론 15만원에도 살 수 있는 시기가 있었으나 지금 다소 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요. 기분 쿨러 써도 성능저하가 없습니다. 혹시나 소음이 좀 신경쓰인다면 R4A M120 이라는 거 있습니다. 2만원 채 하지 않는 쿨러인데 쿨링도 나름 괜찮고 겜맥스랑 비슷해요. 근데 가격도 싸니까 이거 가셔도 괜찮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H410M 쓰셔도 되는데요. 저는 게이밍 프레임 쪼더 잘 나오는 거 게이밍 프레임 얼마 방어된 거 뭐 이런 걸 원하신다. 그런 분들은 아니면 차후에 3060 같은 걸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면 B560으로 가세요. B560 가면 H410이나 B460과 다르게 메모리 오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싼 메모리 쓰지 않아도 뭐 삼성 메모리나 아니면 마이크론 3200 CL 222짜리 그 기본 메모리 있잖아요. 녹색 그런 거 사도 3600 정도 쉽게 레몬오버가 돼요. 그래서 요 보드 사시고 저는 애자락 보드 싫은데요. 애자락 보드 싫으면 뭐 아소스 보드 쓰셔도 됩니다. 만사백은 사실 전력 소변에 크지 않기 때문에 보드 선택이 좀 자유로워요. 다만 제가 추천하는 제품 중에서 가시는 게 좋겠네요. 하여튼 요거 쓰시고 거기에다가 메모리는 8기가 두 개를 넣었어요. 여러분 게임 좀 한다 그러면 요새는 대부분 나오는 게임이 한 6기가에서 8기가 많이 쓰는 애들은 12기가 정도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기가 한으로는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어렵거든요. 8기가 두 개 넣어주시고요. 그래픽 카드가 문제인데요. 저도 그래픽 카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0만원대 살려면 지금 1050Ti 빼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050Ti 단종 아니었어요? 아니요. 재생산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1050Ti도 무려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요거 판매하는 업체에서 완본체로 사시든지 아니면 1650 1650Ti도 올라서 35만원 정도 해요. 이거 끼워서 파는 업체에서 사든지 주문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100만원대 견적이 좀 되는데 1650Ti 슈퍼 가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 정도 좀 가야 배그도 국민 옵션으로 프레치돼서 어느 정도 즐길 수가 있어요. 하여튼 따지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좀 저렴한 제품으로 예산에 맞춰서 이 셋 중에 고르시면 될 겁니다. SSD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가 웬디블루 250점은 하는데 그냥 SN550 500기가 쓰셔도 괜찮고요. PM981 A 500기가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쓴다 해도 용량 2배 되면서 가격이 딱 2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 뭐 손해는 없을 거고요. 예산 진짜 빡빡하시면 웬디블루 250이나 500 정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웬디블루 저는 안 좋은 기억인데요. 그러면 MS500 쓰시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을 넣어놨는데 하이퍼 K 500 쓰셔도 되고 시소닉이 500W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어디까지 커버돼요? 물어보신 분 있을까봐 살짝 알려드리자면 2060까지는 해볼만 해요. 하지만 3060 이상급의 제품 쓰신다면 3060 Ti 이런 거요. 그러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600 정도 가셔야 되고요. 3070 쓰실 거면 저는 650이나 700 정도 권장드립니다. 여튼 업계에도 생각 안 했을 때는 500W 넣어도 충분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발열량이 증가합니다. CPU도 조금 더 전력 소비량이 큰 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기본 쿨러 쓰실 분도 있을 테니까 케이스 쿨링 약간 신경 쓰셔서 16,000원 정도만 더 주시면 이 M60을 살 수 있어요. M60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강화유리라고 찝찝하다 이러신 분들인데 강화유리가 실제로 택배로 보내도 파손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제가 1년에 한 건 정도 볼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화유리는 깨질 때 네모나게 조각조각 잘라져서 깨지기 때문에 날카로운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칠 염려가 없으니까 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게 안 이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되고요. 저 케이스를 추천한 이유는 3만 원대 치고는 나름 마감이 괜찮은 편이고 펜 분량도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근데 LED도 끌 수 있고 기본 펜을 6개를 포함시켜주니까 쿨링도 괜찮은 편에서 넣어놨습니다. 마음에 진짜 안 드신다 그러면 아크릴 케이스를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 대안 케이스 미6 얘는 아크릴 케이스입니다. 이걸로 바꾸시면 될 거예요. 둘이 쿨링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마감도 비슷하고요. 조립하기에는 미6가 좀 더 쉬워요. 강화유리 싫다 하시는 분은 이걸로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일부러 바꿔놨어요. 요새 그 유리 파손 이슈 때문에 불편하신 분도 있을까봐 자 어쨌든 그렇게 80에서 100만대 견적 짰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만사바 F 이제 CPU는 고정이죠. 그럼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조금 달라집니다. 1050 Ti 쓴다면 롤, 피파, 오버워치 정도는 원활하게 즐겨요. FHD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최소 프레임 방어도 무죄되지 않을 정도로 60위 상승은 늘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여러분이 배그까지 보신다면 그러면 1650 슈퍼 정도를 권장합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도 더 고사양 스팀 게임 위주로 하신대요. 그러면 이 견적을 사시면 안 돼요.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적어도 3060 견적 쪽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50 Ti 핫 기준 핫 계의 금액은 만사밉 F 쓰시고요. 80만원 정도고요. 1650에 B560 보드 써서 레모보드 하고 거기에 만사밉 F 견적이면요. 한 90만원 정도 합니다. 1650 슈퍼를 쓴다 그러면 얼마다? 100만원 견적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80에서 100만원대 인텔 견적 여러분한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110만원대부터 190만원 게임의 PC 견적 한번 보겠습니다. CPU에 조금 더 힘을 줬다. 거기에다가 영상편집까지 원활할 수 있는 만사밉 F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아니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좀 더 다용도로 늘어난 견적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예산이 빡빡하면 110만원 정도면 만사밉 F는 넘어가시고요. 만사밉 F 그대로 써주세요. 가격은 17만원이고요. 만사밉 F 같은 경우에는 인텔 기본 쿨러 써도 제가 아까 성능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 쿨러 쓰셔도 되고 기본 쿨러는 소음이 좀 심할 것 같은데요. 저는 여름에 발련 높은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ID쿨링 SE 224XT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R9주 아까 전에 보여줬던 120M 쓰시든지 그거 말고도 제품 여러가지 있잖아요. 겜맥스라든지 그런 거 뭐 2, 3만원대 공력 쿨러 타워형이면 어느 거 쓰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저소음을 원하신다면 트리니티 화이트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쿨러 2열순능 넣는 거는 만사밉 F 쓰라고 넣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즈락의 B560M 프로 4 추천드립니다. 이거 만사밉 F 까지도 커버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야 돼요. 물론 에즈락의 램포트가 자주 고장난다고 이슈가 있다고 하지만 2, 4번 고장나도 1, 3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이거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잘 고장난다는 게 사실 100개 중에서 2, 3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당첨되진 않아요. 그럼 다른 보드에서는 얼마길래 100개 중에 1, 2개입니다. 램포트 고장 그러니까 램슬롯 고장 그리고 2번 3번의 거는 자 2번은 여러분이 드라이븐 보스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V코어 코어 기준으로 8페이지를 박아놓은 놈이에요. GTA 1페이지 있고 거기다 저기 SAIO 쪽에 또 1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총 10페이지라고 봐도 되는 나름 드라이븐 보스는 튼실한 보드이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 넣어놨는데 이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만사밉 F는 그냥 넘어가세요. 460은 뭐예요? 램오버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안 한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460을 넣어놓긴 했습니다. 램오버 하지 않는 1,700F용 가성비 보드예요. 그래서 만사밉 쓰실 분은 이것도 지켜도 됩니다. 만사밉은 웬만하면 B560M 프로포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를 따졌을 때 램은 삼성전자 8기가 2개인데 2,666램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2,666램하고 1,300램하고 뭐가 다른데요? 둘이 같은 메모리예요. 근데 3,200짜리 있는데 왜 이걸 선택하셨어요? 8기가의 2,666램이면 대부분 MDAI 아니고 CDAI 아니면 DDAI로 옵니다. CDAI, DDAI가 MDAI보다 오버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ADAI보다도 조금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요거를 일단 램오버 한다 생각하고 추천을 드리고요. 램오버 안 해도 저 램 괜찮아요. 만약에 램오버 할 생각도 조금 있으나 일단 당장은 램오버 안 하고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론 크로셜 3,200램 CL22라는 거 있어요. 얘 꽂으면 B560에 기본적 3,200이 자동 적용이 됩니다. 요거 쓰시면 괜찮습니다. 램턴 억넵하게 풀면 얘도 오버 좀 잘 되는 편이에요. 3,800, 4,000도 한번 시도해볼 만해요. 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100만원 초반대 견적은 요쪽 그래픽 카드를 보셔야 돼요. 옆에 거 보시면 안 돼요. 옆에 부터는 확 띕니다. 가격이. 1660부터 1660 TI를 먼저 권장을 해드립니다. 종류무관이에요. 2팬만 된다면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가격이 맞다면 사 쓰세요. 가격은 제가 밑에 적어뒀는 가격 정도가 현 시점에서 그나마 적정 가격이에요. 아니 저리 비싼데 뭐가 적정 가격이냐 이럴 수가 있는데 아마 구하려고 보시면 알 거예요. 저게 컴퓨전 가격이거든요. 그나마 컴퓨전 가격이 너무 후려치지 않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저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0 쓰면 50 60 슈퍼 쓰면 55 60 TI 쓰면 60만원 정도 갈까요? 아니 성주님 사실 60 TI는 별로 추천 안해요. 이 돈이면 2060 아직 파는데 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57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그걸로 넘어가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두 개를 우선 추천해드리고요. 요거보다 싼 가격이면 걱정하지 말고 업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싼 편이니까요. SSD는 제가 나눠 놓긴 했는데 용량 부족하면 뒤에 거 쓰셔도 970 에보 500 쓰셔도 됩니다. 용량 부족하면 굳이 앞에 거 꼭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예산 빡빡한 분들 위해서 액수 맞추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1660 TI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500W로 커버되니까 요 둘 중에 쓰시든지 이거 말고도 시선이 것도 있고 더 찾아보면 몇 종류가 됐긴 한데 일단 잘만 에코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분량률이 이런 애들보다 좀 높기 때문에 어제 가면 이 둘 중에 선택하세요. 케이스는 대안 케이스 미6 넣어놨는데 미6가 풀 아크릴 케이스예요. 이거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C60 쓰셔도 됩니다. 벤티. 아니면 그 옆에 있는 M60 쓰셔도 되고 이 중에서 고르시면 예산 안에서 크게 비싸지 않게 나름 원하는 옵션 있는 케이스 쓰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그러면 각각 케이스의 장점을 짧게 설명드리며 넘어갈게요. 일단 벤티 C60 은 0.65T 정도의 간판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 펜이 6개고 RGB 펜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LED를 펜은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 상당 순행 2열을 달더라도 간섭이 전혀 없는 케이스고 나감은 다소 아실 수는 있으나 4만원에 상당 순행 간섭이 없다는 건 좀 괜찮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요. 순행 안 쓸 거면 그냥 M60 쓰는 게 무난합니다. 이게 아크릴하고 유리 케이스가 면백한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강화유리는 깨질 때 완전 박살나지만 그러니까 충격이 일반 유리보다는 강하지만 아크릴보다는 강하진 않거든요. 대신 스크래치에 강해요. 그래서 오래 쓰더라도 옆판이 막 스크래치가 나서 불투명해 보인다든지 색 변화 같은 거 생기거나 아니면 스크래치 너무 많이 나와서 보기 싫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아크릴 케이스는 뭐가 장점이 있죠? 자파라는 게 없습니다. 자파는 자연스럽게 깨졌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그건 이제 강화유리 불량 혹은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팽찬도가 변경되면서 깨지는 경우인데 진짜 드물어요. 솔직히 몇천 건의 한 건 있을까 말까니까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아크릴 안 쓰셔도 된다 생각하는데 혹시나 나는 조금이라도 불안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집에 애완동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린 자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미6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불편함 없이 쓰실 것 같고요. 배그 오버워치 POE 로아 등등 인기 게임은 상업 중업 정도에서 FHD에서는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프레임 충분히 잘 나오고요. 1060 아 1060 참 1660 1660 TI까지만 가도 지금 얘기하는 정도의 충분한 프레임이 나오고 14100F는 렘업을 하면 차후에 3060 3060 TI까지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만 650이나 700 정도로 올린 상태에서 이 세팅으로 구매하시면 나중에 그래픽 카드만 바꿔서 좀 더 나은 게이밍 성능을 노릴 수가 있는 견적이 될 겁니다. 간단한 영상편집이나 포토샵도 6호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케이고요. 총금액은 1660 썼을 때는 110만원 가량 그리고 1660 TI를 사용할 때는 120만원 가량 하는 견적입니다. 자 그럼 저는 조금 더 비싼 100만원 중반대 견적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여전히 만사비 F는 고정입니다. 만사비 F 쓰시고 쿨러는 뭐 겜맥스 400 쓰든지 아니면 아이디 쿨링 224XT 쓰든지 쓰시고요. 보드는 여전히 에즈락 B560 엠프로포스 쓰시고 램은 이 둘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쓰세요. 대신 이제 그래픽카드가 바뀌어요. 그래픽카드가 3060으로 바뀌었는데요. 종류무관의 원편만 아니면 됩니다. 투펜 쓰시면 온도 대부분 문제없이 잦습니다. 왜냐하면 3060은 전력소비량이 170W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발열이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 3060 가격이 저번 주만 해도 60만원에 파는 제품이 가끔 보였는데요. 이번 주 넘어오면서 대체적으로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한 5만원에서 6만원까지 올랐더라고요. 물건 받는 가격이 올랐어요. 그다보니 70만원부터 85만원 사이에 들어가요. 일단 제일 싼 거 사는 게 좋아요. 뭐 어설프게 좀 이쁜 거 괜찮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싼 거 상공요건 쓰시고요. 거기에다가 PN981A가 지금 가격이 다소 올라서 사실 제 1번 권장은 970에 보고 그 다음이 PN981A가 2번 권장입니다. 그리고 예산 좀 빡빡하시면 500기가 7만원 조금 넘는 웬디 블루 사타 방식의 500을 쓰시든지 아니면 8만원 정도는 SN550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00기가짜리 파워는 600W 시소닉 SCB를 추천드렸는데요. 예산 좀 빡빡하시면 좀 더 저렴한 마이크로니스 크리트 600 쓰셔도 3060에 10400조합은 커버가 됩니다. 케이스는 일단 벤티를 추천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장까지도 여전히 미 6라든지 아니면 M60이라든지 다른 케이스 쓰셔서 약간 예산을 더 세이브하셔도 됩니다. 이 케이스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까 110만원 견적 설명할 때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돌려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 150만원 140만원 사이에 있는 견적은 어떤 정도의 성능을 보이냐 하면 3060을 사용했기 때문에 AAA급 게임도 상업으로 AAA급 게임도 뭐 있나요? 뭐 메트로라든지 아니면은 디비전 뭐 원혼 여러분 생각하는 좀 고상인 게임들 있죠. 100은 여기에 고상인 게임도 이 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100은 당연히 잘 될 거에요. 하여튼 그런 게임들을 충분히 부족함 없이 즐길 수 있고요. CPU 성능이 약간 부족할 수는 있으니까 램오버하고 쓰시는 걸 좀 더 권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소 프레임 방어가 올라가는 편이에요. 공레인 쿨러 달았을 때 요 견적 쭉 가면 부품 가격은 142만원 가량 되는데요. 뭐 공인비 포함하면 대충 145만원 좀 공인비 비싼데 150만원 가까이 사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어느 그래픽 카드 선택이 아니었대요. 상공중공 중에서 요 액수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140에서 155만원 사이 정도에 들어가는 견적입니다. 성주님 저는 200여건 견적 쓰고 싶은데요. 주머니 속에 좀 여유가 있어요. 혹은 성주님 저는 방송하면서 게임을 해야 돼요. 혹은 성주님 저는 영상 편집이나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를 작업을 같이 하면서 게임을 해요. 모바일 게임 여러개 틀어놓고 게임을 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200만원 견적 추천드리는데요. CPU가 바뀌어요. 인텔 코어 i7 14세대 107F를 넣었습니다. 성주님 거기 있으면 11세대 나온대요. 11세대 이자 먹으세요. 이미 리뷰 다 퍼져있습니다. 굳이 11세대 갈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에 요 제품 쓰시고요. 여러분 11세대 가려면 i5 사야돼요. 이 돈 주고 32만원 33만원 주고 i5 사야됩니다. 11700F 쓰시고 쿨러는 이제 트리니티 쓰기엔 좀 그래요. 이게 자금용도로 쓴다고 이미 명시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저는 EMT 레드비 240 싸게 쓰시거나 저는 공랭 쓰겠다 이러신 분한테는 CR2000GT 추천드리고요. 혹은 좀 AS 빵빵한 순행 혹시 터질지 모르니까 5년에 AS짜리 쓰고 싶다 그러면 NMX 240 이렇게 3개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17,000은 보드는 여전히 B569M 프로포 써도 되고요. 주머니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5,6만원 더 보태서 아수스 터프 쓰셔도 괜찮습니다. 차이점이 뭔데요. 아수스 터프가 뭐 사운드나 랭같이 약간 나은 데다가 확실하게 모스패 있죠. 모스패 쓸 드라이버 모스패 쓸기 때문에 전원부에서 튼실합니다. 온도 문제없을 거고 저거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사실 망구비 에프도 전략제한 해제 안하면 버틸 수 있는 보드거든요. 나중에 업그레이드 생각해서 저거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중에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램오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저는 3번 별로 추천 안해요. 1번을 좀 더 추천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램오버 안 하신 분들은 마이크론 램 3,200짜리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메모리가 음... 그냥 꽂자마자 3,200이 적용이 돼요. 게임 프레임 조금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도에 띄서 1번, 2번 램 선택하시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1,200 사이 견적에서는 제가 6,700 XT를 넣어놨어요. 상호육공 TI가 사실 6,700 XT보다 게임 성능이 떨어지는데요. 근데 시장가는 더 비싸요. 다나와 가격도 더 비싸고 실제로 여러분 구하려고 했을 때 중고나라를 보든 아니면 각 소매상을 보든 저 6,700 XT보다 좀 더 비싸니까요. 6,700 XT 86만원부터 100만원 정도 사이에 들어갈 테니까 이 제품 사시고요. 아니 지금 140만원 판 애들도 있던데 그거는 그 가격 아니에요. 총파에서 넘어오는 가격이 80만원 정도의 초중반에서 90만원 초중반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원래 한 100만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세요. 미리 여러분한테 명시해드리고요. SSD는 요 넷주행에 사면 되는데 예산 빡빡하시면 웬디 블루 500 예산 조금 여유 있다 싶으면 970 에보 나는 쓰기 속도도 좀 중요하다 싶으면 PM982A 나는 하이닉스의 새로운 제품 나오는 거 맛보고 싶다면 P31 가도 되는데 일부보다 호환성 이슈가 있으니까 4번은 막 권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SSD 선택하시고 거기에다가 파워는 제가 뭐 750 골드를 우선순위에 적어놓긴 했는데 전력 소비량이 이 정도 되면 좀 커요. 6700XT가 200W 정도 먹고 CPU가 자가우에 따라서 150에서 200W 정도 먹거든요. 합치면서 400 정도 먹겠죠. 400 정도 먹었을 때 전기세를 충분히 아낄 수 있어요. 골드급이면. 형광등 하나 정도 전기세를 아낄 수 있으니까 전기세 생각해서 골드급 가는 것도 괜찮고요. AS도 길어요. 골드급 사시면 기본 7년에 시작합니다. 아니면 예산 빡빡하시면 마이코닉스 700W 스탠다드 쓰셔도 괜찮습니다. 케이스를 말고 꼭 클래시2로 쓰세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해치팔로 놓긴 했는데 해치팔이 요번에 개선이 됐어요. 원래 이게 280 240라디까지만 상단에 간섭이 없었는데 포트 전면에 있던게 측면으로 바뀌면서 360까지 커버되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3렬라디 달고 뭐 이쁘게 꾸미시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고 이 해치팔이 6만원 채 안하는 가격인데 강판 두께도 0.75라서 웬만한 10만원 짜리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근데 LED도 끌 수 있고 소음도 그리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넣어놔봤어요. 왜? 견적이 200만원 짜리인데 3만원 짜리 케이스 쓰긴 좀 그렇잖아요. 3만원 짜리에 쿨링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3만원 짜리 쓰셔도 되긴 하는데 그 200만원 짜리 견적에 너무 싼 케이스 써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계속 나고 포트 금방 고장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마음이 안 좋을 테니까 돈을 좀 더 오프해서 이거 쓰시는 걸 권장하고 진짜 예상 빡빡하고 2월 수능 쓰겠다 하면은 벤티 C60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S830 쓰는 것도 괜찮고 돈 여유가 있다면 사실 3,100M이나 DLX2를 조금 더 권장드립니다. 저는 총 연적의 5% 정도까지는 케이스 가격에 쓰는 거를 권장드리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게 케이스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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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5개 중에서 이 견적의 평가는 상공익권 TI보다 좀 더 게임의 성능이 좋은 얼마나 좋을까요? 대략 4,5% 정도 좋은 6,700XT를 넣어서 FHD는 충분히 상업으로 어지러운 게임 뭐 70프레임 100프레임 쭉쭉 뽑아줄 거예요. 거기다 17F를 썼기 때문에 CPU 성능을 대폭 특히 멀티 성능을 올렸습니다. 멀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편집, 방송,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 할 때 강점이 있고요.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뭐 다른 거 한두 개 띄워두는데도 괜찮겠죠. 게임을 두 개 띄울 수도 있는 거고요. 멀티 성능만큼은 5600X보다도 조금 더 뛰어나니 아까 얘기했던 멀티 성능이 필요한 경우는 정말 괜찮은 견적이라고 생각하고 총 금액은 1700F에 B560 터프보드 쓰고 6700XT에 순행 이여를 넣었을 때 기준으로 194만 원 부품 가격이 나오고 공비 포함하면 한 200 정도 되는 견적입니다. 이 정도만 가도 뭐 몇 년 동안은 불편없이 쓸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인텔 110만 원부터 거의 200만 원대니까 200을 바꿔 놓을게요. 200만 원대 게이밍 PC 견적 보여드릴 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고급형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MD 170만 원부터 300만 원짜리 견적입니다. 5600X와 5800X를 썼었고 그래픽 카드는 60, 70, 80을 넣은 견적이에요. 포토샵 아주 빰빵이 잘 될 거고 영상 편집 별 걱정 없이 잘 될 거고요. 최고의 게임 성능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게임 성능이 대폭 올라갑니다. 여기서 5900X 5900X나 5950 쓴다고 해도 게이밍 프레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수수 게임을 즐기시는 여러분은 이쪽으로 가시면 정말 괜찮은 제품이고요. 일단 5600X를 이번에는 1순위를 추천하기보다 저는 1.5순위나 2순위라고 생각해요. 5600X 제가 3을 중순에는 들어올 거라 그랬는데 사실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본의 아닌 게 거짓말 한 게 됐는데 이게 발주를 내더라도 들어오는데 유통이 조금 복잡해요. 배를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통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이게 재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요새 들어오는 게 다 멀티팩이라서. 그다 보니까 5600X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들어오는 걸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시장에서 CPU 사려고 보면 다나와집만 조금 싸게 파고 나머지는 다 비싸게 팔아요. 5600X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 5800X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물론 뭐 돈 투자한 만큼 게이밍 프레임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차후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도 가능할 거고 몇몇 게임은 8코어랑 6코어랑 게임 프레임 차이가 좀 나요.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3에서 5%도 나기 때문에 지금 가격 차이가 10만원 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5800X를 우선 추천드리고 견적은 일단 170만원대 견적은 5600으로 짜볼게요. 5600에 예 5600은 지금 얘기하는 트리니티나 아니면 겜맥스 400이나 아이디쿨링 224XT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AMD는 인텔 대비 10도 정도 높게 찍히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게 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순행 NMX240 이런 거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순행 무사할 필요 없습니다. 순행 제가 최근에 터진 거 못 본 지가 1년쯤 됐어요. 작년 여름쯤에 한번 터지는 거 보고 그 뒤로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2번 선택하셔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통 터질 경우에는 누스 보증에 의해서 90% 정도의 부품 가격은 제조사가 물어줍니다. 그러니까 유통사가 크게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소음에 민감해서 순행 안 가겠다 하시는 분은 겔러헤드 쓰신대요. 겔러헤드는 비교적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5600이든 5800이든 B450으로 커버가 되거든요. B450M 프로포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프로S를 굳이 고집 안 하셔야 되는데 프로S는 아무래도 드라이브 모습에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전원부 발열이 착하고 기대 수명이 길어지긴 하겠죠. 근데 프로S 가자니 여기서 돈 조금 더 못하면 또 B550 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B450M 프로를 먼저 추천드리고 혹시나 PBO도 안 켜고 쓰실 분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빡빡하신 분들은 5600 쓸 경우에는 A560M 플러스 쓰셔도 됩니다. 얘가 PBO는 지원을 안 하지만 CPU 수동 오버랑 램 오버는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5600 쓸 때는 뭐 딱히 전력 공급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성능자가 없을 거기 때문에 2번 선택하셔서 예산을 좀 세이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1번이나 2번은 가격이 거의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먼저 추천하는 거죠. 메모리는 삼성전자 제가 2666 메모리 넣었는데 이거는 램 오버 한다고 생각하고 넣은 거고요. 여러분 램 오버 안 할 거거나 아니면 차후에 할 생각이 있다면 마이크론 크루셜 3200에 CL22짜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3200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수동 오버 안 하더라도 저는 빡빡하게 램 오버 해서 게이밍 프레임을 올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All-Roi 메모리 CL14짜리 3200 사시면 됩니다. CL16짜리가 더 싸던데요. CL16은 추가 오버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L14에 3200은 확실하게 3733까지는 보통 들어가거든요. 이걸 먼저 권장드려요. 물론 램 탑 풀고 램 전압도 조금 더 주고 해야 됩니다. 제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여러분 견적이 액수가 확 바뀝니다. 상공유권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5만원인데 종류무관이에요. 2팬만 되면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 저는 200만원짜리 사고 싶다 하시는 분 200 초중반 그런 분들은 3070 가시면 돼요. 저거는 120만원에서 135만원 전압을 대비 10만원으로 놀랐죠. 그리고 나는 300 가까이 되는 견적 아니면 200 후반대 견적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원하시는 분 QHD144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3080 가시면 됩니다. 3080은 무려 150에서 180만원 사이 가까이 합니다. 150만원에 파는 가격도 잘 없어요. 대부분 170, 180에 파니까 좀 비싼 가격은 200에 파니까 이거는 견적이 갑자기 확 뛸 거예요. 6700XT도 스그머니 넣어놨는데요. 요가팅에는 3070보다는 좀 못한 성능이지만 3060TL보다는 약간 나은 성능이고 가격적으로 약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80만원 중반에서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견적 짜시면 됩니다. 그럼 저거는 이제 한 200만원 견적 정도 나오겠죠. 예산에 따라서 그래픽카드 선택하시고 그리고 SSD는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취향대로 970에 에버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이거 에버 플러스랑 뭐가 나는데요. 에버 플러스 가면 쓰기 속도만 좀 더 빨라지지 읽기 속도는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쓰시는데 체감을 못할 겁니다. PM98A는 뭔데요? 에버 플러스의 OEM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쓰기 속도 나는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 2번 가시고요. 어차피 400, 500밖에 차이 나긴 하지만 웬디는 예산이 진짜 너무 빡빡하신 분 CPU랑 그래픽카드 다 투자해서 그런 분들은 내가 쓰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SK하이닉스 P31 요새 괜찮다고 쓰시는 분 많은데 얘는 그래도 일부 보드에 호황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4순위로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서 취향껏 쓰시고 1번이 제일 무난하긴 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파워가 변경이 돼요. 여러분이 3060이나 3070 정도 쓰신다면 650W 혹은 700W 파워로도 커버가 되거든요. 5600의 경우 그 조합으로 갈 때는 이걸로 가시고요. 내가 6070이 아닌 80이나 아니면 70 중에서도 오버클럭이 좀 돼있는 상급 제품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중앙에 있는 거 가시면 좋습니다. 시소닉 GM 750이나 마이클래스 700W 파워 혹은 안텍 이해지 750 이런 거 갖추면 괜찮고요. 어... 나는 5800 아니면 나중에 5900도 쓸 생각 있고 거기에다가 3080 그것도 뭐 3080 핫건 말고 중급 이상 쓸 생각이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850 가진 게 더 좋긴 해요. GM 850 쓰시거나 아니면 클래시 2 850 쓰시면 돼요. 사실 750하고 850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찝찝하고 애매하게 750 가시는 것보다 3080 쓰신다 그러면 어젯해서는 850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슈가 있거든요. 일부 3080 같은 경우에는 450W 가까이 전력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급 제품인데다가 개조 바이오스 덮어 씌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써도 400W 정도 쓰는 애들도 있거든요. 온도에 따라서 조금 더 먹거나 덜 먹거나 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워는 넉넉하게 가는 게 좋다 생각해요. 원래 저 캔넘만큼 다 쓰기가 어려워요. 그럼 수명이 까지니까요. 여튼 여러분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이 파워는 결정하시고 케이스는 이 5개 중에서 아무거나 가시면 됩니다. 머부터 머버까지 해치 8 S830 3100M DLX1 1200M 이 5개 중에서 아무거나 가도 되는데 각기 장단점 짧게 설명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해치 8은 여러 제품 중에서 가격 대비 가장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LED 끄는 기능도 있고 강판 두께도 0.8까지는 안됐지만 0.7T 중반쯤 되고요. 거기에다가 적당한 쿨링도 되고 수냉쿨러 상당 간섭 없이 3열까지 되는 케이스. 그러면 S830은 뭔데요? S830은 조금 더 싸요. 해치 8보다 크게 차이 낫나요? 근데 강판이 약간 더 얇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해치 8보다는 약간 더 이뻐요. 이쁜데 음 강판이 옅기 때문에 좀 따그라 소리가 날 확률은 높아요. 어쨌든 얘도 3열 순행까지는 호환이 되고 쿨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3100M은요. 마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펜 컨트롤러 기본 제공해주고요. LED 당연히 색깔 자기가 원하는 걸로 꼭꼭꼭 눌러서 바꿀 수 있는 데다가 소음도 심하지 않아요. 얘가 RPM이 900인가 밖에 안 돼서 기본적으로 1900몇 사이이기 때문에 높게 안 찍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폭넓고 거기에다가 순행쿨러 상단 호환성도 폭넓음 선정리하기도 편한 편입니다. 뒤에 선정리 혼도 높은 편이고 조립하기 아직 괜찮은 제품 어 DLX 이름은 뭔데요? 강판이 제일 두꺼워요. 제일 묵직합니다. 그다가 옆에 뭐다? 스윙도우씨 물론 해치파도 신도씨이긴 한데 이렇게 열어서 쓸 수 있는 편안한 케이스입니다. 거기다가 뭐 순행호환성도 괜찮고 얘는 소음이 좀 있는 대신 쿨링도 기본 펜쿨링이 좋은 편에 속해요. 그럼 1200은 뭔데요? 다른 애들도 좀 비싸긴 하죠. 비싼만큼 마감이 좋아요. 마감이 좋고 얘도 기본적으로 펜컨트롤로 같이 제공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또 뭐 있지? 음 소음이 풍량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에요. 1200엠이 앞 전면에 200mm 펜 두개를 넣어놨거든요. 간판 두께도 평균적으로는 0.8T에 가깝고요. 이거는 비싼만큼 비싼 값을 채 조금 더 하는 케이스. 생각하시고 5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견적에 그러니까 액수에 따라 성능이 다를 것 아니에요. 얘기해두고 넘어갈게요. 일단 170만원 견적 이거는 아까 5600 넣었잖아요. 5600이 1700K보다도 노멀하게 쓸 때는 게이밍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특히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있죠. 배그 롤 오버워치 이런 것들 최소 프레임 방어가 잘 돼요. 카스 여러분 생각하기에 조금 됐는 게임이고 프레임 높게 찍힌 레드 뭐 한타 할 때 프레임 팍팍 가진 애들 있잖아요. 곤레드 프레임 유지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 거기다 5600 쓰면 3080까지도 커버되기 때문에 차후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요. 지금 사용해 있는 그래픽은 3060이지만 FHD에서는 이 3060하고 5600X 쓰시면 진짜 만족할 만한 게임 프레임이 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 좀 쓰고 나는 최소 프레임이 중요해요 하시는 분들 공선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와우 하는 분들 아니면은 아이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가면 좋은 견적입니다. 자 그 옆에 있는 240짜리 견적은 3079 넣었기 때문에 2080 티어예요. 마음먹는 아직 고사인 게임도 잘 들어가겠죠. 그런 성능을 보여줘요. 5600X하고 조합했기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게임이든 FHD에서는 상업으로 간단히 들어가고요. QHD도 중상업 정도면 프레임이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요. 4K에는 좀 버금감이 있지만 이 정도 가시면 뭐 누구한테가 자랑해도 될 정도로 게임이 잘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PC방 가도 이 정도인 애들 잘 없어요. 대신 240만원이라서 X는 좀 비싸요. 이어수는 했었기 때문에 온도도 잘 잡는 편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 견적은 약 300만원에 가까운 견적인데요. 3090을 넣은 거하고 게임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어요. 7% 차이 날 텐데 3080 진짜 최상위 게이밍 제품에 그래픽 카드를 넣은 겁니다. 그걸 넣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가격이면 거의 200만원을 때려박았거든요. 5800을 넣어가지고 멀티 성능도 뛰어나요. 10700보다도 뛰어난 멀티 성능 10900F랑 비교하면 비슷하고요. 10900K랑 비교하면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같은 건 아주 잘 들어가겠죠. 인코딩 렌더링 다 문제없는 데다가 이거 가지고는 이제 방송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배그 방송같은게 큰 문제없을 거고 그 외에 고상력 게임 원컴 방송한다더라도 프레임 제약만 조금 걸어두시면은 충분히 즐겁게 게임 방송도 하면서 약간 녹화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사양의 컴퓨터입니다. 4K는 뭐 옵션 타입을 좀 하셔야 되고요. QHD144나 FHD 중에서 울트라 와이드 제품에 넣어 쓰시면은 괜찮은 견적이에요. 이 정도면은 현존하는 최상위 게이밍 견적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로 올라가보자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300 견적. 그래서 AMD의 170부터 300 사이 견적을 한꺼번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예산에 맞춰서 밑에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인텔 거 보겠습니다. 인텔 진짜 신제품 이제 곧 나오거든요. 3월 30일 신제품 나와요. 10세대. 근데 음 예전의 10세대를 제가 팔려고 넣어놓는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이미 엠바고 무시하고 판매 시작한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리뷰가 다 풀려있어요. 11700K가 IPC가 높기 때문에 싱글 작업이든 아니면 그 IPC는 클락당 성능입니다. 멀티 작업이든 분명히 똑같은 라인업하고 비교하면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돈을 투자한 만큼 값어치가 있냐 했을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세대 I5와 지금 예약 구매 받고 있거든요. 내가 받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17F 10세대 I7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11세대 I5 몇 코어입니까? 6코어예요. 여전히 이거랑 8코어짜리 10세대 I7이랑 가격이 비슷하면 실제로 게이밍 성능 봤을 때 11세대는 지금 네임오버 할 때 유출된 자료 보면 좀 고클럭으로 하면 2대1로 풀어야 돼요. 2대1로 푼다는 게 뭐 뜻이 잘 모를텐데 여튼 성능이 뒤로 떨어져요. 게이밍 성능은 그래서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제 게임의 원컴 방송 좀 가성비 있게 짜거나 아니면 렌더링, 인코딩, 편집까지 할 때는 지금 17F가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11세대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K버전 선택하신 분도 요번에 자주 보이던데 B560 보드 쓰실 거면 K버전 선택한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I7은 올코어 부스터 0.1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성비 가실 거면 요 앞에 거 있죠. 아까 보여줬던 요 견적에 17F의 B560 견적하시고요. 뭐 나는 CPU 조금 오버해서 쓸 거다. 가성비 없더라도 게임에서는 조금 더 신경 쓸 거다. 하시는 분들 렘 오버드 하고 CPU 오버드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KF에 요 제트보드 가시면 되겠죠. 대충 이해하셨죠? 아니면은 만구백 가실 거면 저는 어지간하면 제트보드 추천드립니다. 특히 제트 그 490 플러스 아수스 보드 있죠. 요 보드가 만구백 KF를 집어넣고 약간 오버하더라도 버틸 정도로 쿨링이 좋은 보드거든요. 요거 집어넣고 짜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인텔의 가성비라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가성비 인텔 멀티 성능을 보여주고 게임도 적당히 되는 시스템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만칠백 F나 만구백 F 정도를 먼저 권장드리고요. K버전 쓰겠다면 만칠백 KF 혹은 만팔백 오십 K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만구백 K는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좀 높게 잡혀있는데다가 물건도 잘 없거든요. 쿨러는 어느 걸 쓰시든 오버한다 그러면 일단 3열을 박으시고 오버 안 한다 그러면 2열로도 커버가 되긴 합니다. 두 제품 다 전력제한 해제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중에서 취향껏 쓰시면 돼요. 제가 적어놨어요. 가성비 쿨러라든지 아니면 성능소음 AS8망 미인이라든지 이쁨 자주 품절 라인이라든지 참고로 3번이 제일 소음은 적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만구백 F든 만칠백 F든 1번 선택하셔도 커버가 되고요. 렘오버가 좀 덜 되지만 가성비가 좀 더 좋은 ASUS 터프 플러스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나는 10세대도 제대로 오버 했을래요. 혹시나 나중에 11세대 나오면 갈아타는 것도 원활한 거 원해요. 그러신 분들만 3번 선택하시면 돼요. 저건 제터 590 보드인데 10세대 넣고 쓰시면 렘오버가 저 앞에 있는 1,2번보다는 한 200 정도는 잘 들어가요. 전원보다 고품질이고요. 렘 같은 경우에는 렘오버를 그냥 적당히 국민오버 하시겠다면 삼선정자 메모리 2626짜리 쓰시면 되고요. 저는 좀 빡빡하게 할 거예요 하시면 이런 비다이 확정 메모리 올로와이 CL14 화이트호크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워호크 같은 경우에 16기가 2개 넣는 32기가 키트는 자주 품절이 나요. 그리고 렘오버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사용 용도에 맞춰서 렘 용량은 정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급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제가 3070을 집어넣었어요. 좀 더 높은 걸 원하시면 3080 가시면 되고 예산에 따라서 양자택일 하시면 됩니다. 6700XT도 3070보다는 한 7% 정도 8% 정도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한번 선택해 볼 만 하겠네요. 7% 8% 정도는 체감 차이가 잘 안되거든요. 거의 뭐 3070에 근접한 성능이라 그래도 틀리진 않습니다. 또 3060T에도 근접한 성능이라 그래도 틀리진 않아요.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100만원 넘어가면 솔직히 좀 베리트가 없어요. SSD 같은 경우에는 970 에버를 가장 추천하고 제가 이거 왜 가장 추천하는지 요 전 견적에 옆에 보이는 AMD 견적 얘기할 때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아니면은 쓰기 속도 조금 중요하시면 PM98A 쓰시고 예산 쪽 빡빡하면 웬디 블루500이나 마이클 크루셜 MX500 쓰시고요. 저는 사타 방식의 뭐 그린이라든지 뭐 A데이터 제품이라든지 어 아니면 뭐 BX500이라든지 막 싼 제품들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런 건 별로 추천 안해요. SK 하이닉스 P31도 많이 쓰시는데 요거는 일부부대 호환성 이슈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고 사실 제일 못난거 970 에버 인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3070 쓰신다면 750 파워로 충분하거든요. CPU 오버 한다 쳐서도 이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FSP 하이드로 GE 제품 아니면은 시선이 포커스 골드 GM 시리즈 정도만 가시면 충분히 잘 버틸겁니다. 여러분이 80 쓰신다면 델타 플래티넘 850 HP 쓰시거나 아니면 가성비로 850 쓰시고 싶으면 클래시2 850W 고드 쓰셔도 돼요. 이거 서파 OEM이라서 고장 잘 안나요. 뭐 GM850 쓰셔도 되고 사실 리안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강의 추천이 아니고 여러분이 케이스 이견적에서 이거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왜 넣었냐면 라이저키 쓰기 위한 분들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케이스를 고른거지 하단 흠기 상단 배기가 라이저키 쓰기 아주 좋은 구조거든요. 그래픽카드가 세워지면 유리에 가까워져서 쿨링이 구려지는데 하단 흠기 할 경우에 이 틈 사이로 뜨거운 물이 위로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비교적 데미지를 덜 입어요. 근데 일반 케이스 밑에가 막혀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워져서 여기도 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면에 바람이 얼마 안들어오는데 요걸 가지고 좁은 틈 사이에서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좀 쿨링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놓은거고 여러분 라이저키를 안쓴다면은 케이스를 요 앞에 미안님 말고 5개 중에서 고르세요. 해치8 해치8 3열 순행되게 요번에 변경됐죠. 그리고 S839도 위에 3열 순행되고 3100M도 위에 3열되고 그리고 DLX1도 위에 3열됩니다. 가디언 1200M도 위에 3열되고요. 요 5개 중에서 고르시면은 어 지금 얘기했던 좁 그래픽카드 사이즈도 맞고 메인보드 사이즈도 문제없고 위에 2열 순행 쓰든 3열 순행 쓰든 간스탑 없이 틈잉멤보드 꽂더라도 다 만족할만합니다. 쿨링도 문제가 없고요. 다만 특징이 좀 있는데 일단 가장 비싼 1200M은 요 간판 두께가 평균 0.8T 정도고 전면에 200mm 펜을 썼기 때문에 쿨링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보셔야피 사이즈가 좀 커요. 딴 애들보다. 아 이거 눈으로 봤을지 잘 모를까요. 실질적으로 얘가 좀 더 크거든요. 여러분이 조류하기 편하고 보드에 LED 연동도 되고 아니면 버튼 눌러가지고 LED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나름 고급진 케이스예요. 화이트 버전도 있고요. 요 케이스는 그런 장점이 있고 DLX1은 10만원 이하에서 가장 두꺼운 강판 평균 0.9T 이상의 강판을 가지고 있고 스윙도기 때문에 편안하게 속을 볼 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화유리 파손도 좀 더 난 편이에요. 스윙도어가 측면에 경치십식으로 되었기 때문에요. 나사박식으로 받는 애들은 구멍을 한번 뚫어서 가공을 재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요 부분이 약간 불안정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얘는 140mm 기본 펜이 풍량이 매우 좋은 편이고 LED 조절도 되고요.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긴 있어요. 일단 그래픽카드 지지대 확률성이 좀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펜 소음이 좀 있습니다. 소음에 민감하신 분은 DLX2를 하긴 좀 애매합니다. 여튼 그 점 빼면은 얘가 진짜 가성비도 1200mm보다 좋고 완전 굿한 케이스고요. 3100mm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소음이 좀 낮아요. 여기 있는 케이스 중에서 좀 낮은 펜 속합니다. 그런데다가 마감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성형이나 도색도 문제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펜 있잖아요. 펜 쪽에 허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LED를 바꿀 수 있어요. 눌러서 꼭꼭꼭 색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연동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괜찮은 케이스인데 음 이 케이스도 단점이 없진 않겠죠. 이게 한번 변경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기본 펜 IPM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조용한 만큼 쿨링은 DLX2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고사양으로 꾸밀때는 3100M보다는 DLX2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어쨌든 소음이 민감하시면 이것도 선택하면 괜찮습니다. S830하고 해치8은 서로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일단 S830은 측면이 유린대 스윙도어 방식이 아니고 해치8은 스윙도어입니다. 그리고 S83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작아요. 해치8보다 작고 가벼운 느낌이에요. 해치8은 강판도 S830보다 좀 더 두껍고 그리고 좀 묵직한 느낌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 별로 안 따진다면 사실 H8이 우선 추천드리고 싶고 외형적인 거 좀 따지면서 흰색이 필요하다면 S830 추천하고 뭐 그 정도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요 두놈 다 RGB 연동은 안됩니다.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대충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두번째 인텔 고급 라인 망고베이프의 3080 견적은 5800X랑 비교했을 때도 밀리지 않는 멀티 성능 다만 신경 성능은 좀 처지지만 거기에다가 3080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뛰어난 게임의 성능 둘 다 가지고 있는 본체입니다. 특히 일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오히려 프레임이 잘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걸 레몬오버 빡빡하게 해주잖아요. 한 4200 이상 그러면은 5800X랑 비교해도 게이밍 프레임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하면 단점이 뭐겠죠? 레몬오버를 빡사게 안 하면은 5800X 대비 게임 프레임이 좀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에요. 여튼 취향껏 인텔하고 AMD하고 골라갈 수 있을 정도로 가격도 충분히 내려가 있는 상태에다가 멀티 성능도 충분히 나오고 게이밍 성능도 잘 나오는 견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지금 총 합계 금액은 337만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한닉 011에 가지 않는다면 합계 금액은 320만원 정도 부품 가게 될 거고 공비 포함하면 한 330 정도 줘야 되겠죠. 그렇게 인텔 최고급 PC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아니 성조야 거의 쓰면 12세대 나오는데 왜 자꾸 10세대 얘기하냐 알잖아. 여러분 보셨죠? 11세대 리뷰 더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AMD 최고 성능의 제품입니다. 얘는 게이밍 성능도 최고고 멀티 성능도 최고고 또 뭐죠? 렌더링 인 인코딩 성능도 최고입니다. 싱그 성능도 최고예요. 그러니까 최고 타이틀 다 가져갈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에요? 일단 가격의 단점입니다. CPU 590X 밖에 선택의 폭이 없어요. 현 시점에서 5900X가 품절이거든요. 지금 오랫동안 품절이고 물건 있는 데는 막 90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599X 가는 게 맞는데 599X 가려면 110만원은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얘가 이제 전력소비량이 200W를 살짝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NMX360 아니면은 X63 X73 리안이 360 정도 써줘야 돼요. 그래야 쿨링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성능저하가 없습니다. 가성비로는 NMX360이고 성능, 소음 AS 다 따지면은 그냥 카라켄 X63 737 쓰는 게 좋고요. 근데 이 소음은 그 순액쿨러 중에서 그냥 중간정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랭이랑 비교하면 꽤나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공랭하고 비슷한 정도의 소음을 원하신다면 니안니 AIO360 가세요. 그나마 얘가 좀 조용한 편이에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라임 X570 프로를 넣어놨는데 얘를 넣은 이유가 램 포트 이슈 없고 인텔 2.5기가 포트 이슈 있는 거 알죠? 근데다가 또 뭐 있습니까? 충분히 튼실한 전원부 그리고 X570 칩셋이기 때문에 N.2 여러 개 써도 사타에서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USB 포트도 좀 더 많이 쓸 수 있고 다양하게 따졌을 때 이 정도 CPU 쓰기에 가장 좋은 궁합이라 생겨서 이걸 집어넣어놨고요. 이 사연이 좀 빡빡하다면 뭐다? X570 터프 플러스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진짜 그보다 더 빡빡하다 싶으면 B550 게임에 있어서 쓰셔야 되는데 보통 이거는 작업을 위해서 사는 CPU이기 때문에 하드나 SSD도 많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B550보다는 X570을 더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아니 최고급 제품인데 나는 밸런스 맞게 나머지도 최고급으로 가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크 히어로부터 쓰시면 됩니다. 램 오버 잘 되고 칩셋 방열판 칩셋도 없어가지고 칩셋 방열판에 펜도 없어가지고 조용한데다가 여기다가 전원부도 완전 빡빡해서 물론 CPU 오버는 원래 젠3가 잘 안되는 편이니까 무시하시고 모든 면에서 확장성 디자인 전원부 품질 이런거 다 뛰어난 제품이 있다면 3번 가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가격이 매우 비싸요. 62만원 현재는 아이보라라는 수입사에서만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16기가 2개를 기모로 넣었는데 작업한다 생각했으니까 16기가 2개 넣었고 여러분이 16기가 2개로 부족하면 32기가 2개 넣으셔도 됩니다. 거기다 G스킬 메모리도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수동 오버 할 때 쓰시라고 넣어놓은거에요. 3733에 뭐다 CL16 정도로 오버해서 게이밍 프레임을 좀 더 땡기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 이거 쓰시면 되고 이 G스킬 트라이던트 제품은 왜 안 넣어놨어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트라이던트 16기가짜리는 싹 다 품질해보면 돼요. CL14짜리는 올라와이드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대신 저 립조스를 넣어놨어요. 그래픽카드는 3070 혹은 4080 양자태기를 넣어놨는데 나는 게임은 안 안 돼요. 하시면은 1660 슈퍼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6700XT 넣고 게임은 나는 라이트하게 죽인다. 하실 때 그렇게 짜셔도 괜찮을거에요. 다만 이거 뭐는에 따라서 이제 견적 가격이 확 확 달라지겠죠. 얘네 보시면은 기본이 80만원 중반 100만원 초중반 거기다 100만원 후반 200만원 후반까지 있으니까요. SSD는 970 에보 1테라를 가장 검증하는데 여러분이 예산이 좀 빠가되면 PM982 A 1테라 가는 것도 괜찮구요. 그러면 한 15200만원 더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 그냥 사타 방식에 넣어놓는거는 웬만하면 넣지 마세요. 이정도 견적에 뭐 이걸 넣어요. 그리고 진짜 예산이 넉넉하신 분들은 980 프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이거는 저장장치키를 옮길 때나 크게 차이가 있지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USB 포트를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 옮길 때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돈 투자하는 만큼 값어치는 없습니다. 그냥 고급 제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4번 선택하라는 거예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309원까지 쓰더라도 델타 850 HB 플래티넘 제품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나는 그래도 불안하니까 좀 더 큰 거 쓸래 하시는 분들 뭐 GX 1000W 쓰시든지 마이크로닉스 골드 1050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가상비로 파워 이 셋 중에 선택하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케이스는 와 이 성조 갑자기 케이스 30만짜리 나는데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넣어놓은 거네 꼭 이거 사라는 게 아니고 고급 케이스도 몇 개 추천해주세요 하실까봐 넣어놓은 거예요. 이 두 놈의 장점이 뭔데요. 장점 소음도 적게 나고 간판 충분한 두께 거기다 마감도 좋고 여러분 이게 고급 제품이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편의장치 뭐 펜허브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제공해줍니다. 뭐 USB-C 타일 그런데다 AS도 괜찮아요. 이런 제품 쓰시거나 예상 쪽 빡빡하다 싶으면 요 앞에 봤던 거 있죠. 뭐 1200M 타이탄 아니면 DLX1 3100M까지 여기까지 가는 것도 괜찮아요. 요 밑으로 가는 건 추천 안 드려요. 저 정도 사양이 이 밑에는 좀 급이 안 맞다 보거든요. 여러분 취향과 선택하시면 되고 이 견적의 총평가는 5900X보다 590X 구하는 게 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90X 가서 CPU 성능에 특히 다중 코어 성능에 좀 더 중점을 줬기 때문에 인코딩 렌더링 성능이 정말 괜찮고요. 게이밍도 최상위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진짜 최고의 데스크탑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이제 3070을 넣는 견적이고 게이밍은 QHD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넣는 견적이에요. 고사인 게임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총 금액은 5900X였을 때 무려 370만원 견적이에요. 많이 높죠? 그 옆에 견적은요. 똑같이 5900X 썼는데 그래픽 카드를 뭘로 썼다? 4080 쓰고 트윈랜 쓰고 다크 히어로 보도 썼는 진짜 말도 고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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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을 얹은 견적입니다. 470만원 견적이고요. 만약에 3099을 썼을 때는 거의 600만원 견적까지도 올라가는 진짜 제일 위에 있는 보통 뭐라 그러죠? 플래그십 데스크탑 라인업 견적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렸어요. 뭘 AMD 최상위 견적까지 제일 밑에부터 제일 위에까지 하나씩 설명드린 것 같네요. 아 이제 목이 좀 아픈데 설마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없겠죠? 이번 달 견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달 견적은 좀 더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며 어 3월 워경견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하하하하